암이라는 게 치료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한 3년까지가 가장 재발이 많은 시기이고요. 5년까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장암의 경우 중에 특히 직장암,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늦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홍창원입니다. 그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있을까요? 직장암 수술을 대표적인 수술이 저위전방절제술이거든요. 그러니까 항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잘라내고 위쪽에 있는 장을 끌어다가 있는 수술이에요. 그래서 원래 변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천천히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직장의 기능인데 이 직장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직장을 다 제거하고 밑에 과략근 부분만 거의 살짝 살아있고 저 위에 있는 장을 끌어내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장은 좀 빨리빨리 대변을 내려보내는 기능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. 그게 내려보내면 변이 내려오자마자 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환자분들도 약간 수술 후에는 아 이거 내가 변을 참으면 문 앞 부위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으세요. 그래서 변이 마려우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시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 특히 몇 개월은 굉장히 화장실을 하루에 열몇 번 가시는 분은 굉장히 흔해요.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위전방절제술 중후군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. 그게 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주면 치료가 필요하죠. 그래서 그 치료라는 것은 저희가 변을 좀 덜 묽게 물론 너무 딱딱하게는 아니고요. 그래서 변의 굳기를 좀 조절해 주고 그다음에 대장의 운동을 조금 저하시키는 약을 같이 써주면 훨씬 내려오는 양이 좀 적거나 내려오는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변을 좀 덜 보시게 되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리치료를 좀 같이 해요. 물론 심리치료라는 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리치료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볼 때 환자분에게 많이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죠. 뭐냐면 그렇게 좀 변을 참으셔도 별일이 없다. 두 번 중에 한 번을 한 번 참아 보시라고. 이렇게 하면 가령 열 번 가던 분이 한 번씩 참으면 다섯 번이 되잖아요. 다섯 번이 된 후에 또 한 번씩 참으면 두세 번이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사실 하루에 두세 번 가는 건 수술 안 하신 분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런 저의전방 절제술 증후군이 생겨도 대개는 2년 내지 3년 이내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세요. 왜냐? 아까 과략근 기능이라든지 신경들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아주 살짝 손상됐던 거기 때문에 그 손상이 좀 회복이 되면 기능들이 다 돌아오니까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안심을 계속 시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, 3년이 지나도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. 내가 이 삶에 그냥 나는 적응을 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서른 번, 마흔 번 이렇게는 도저히 생활을 못 하고 그러니까 난 다시 그냥 장루를 꺼내서 연구장루로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가끔. 한편으로는 대장암 치료 후에 체중이 늘고 있다는 분도 계세요. 이런 분들은 혹시 원인을 대장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영양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? 보통 위암 수술을 하시고 살이 쪘다는 분은 별로 없는데요.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는 살이 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물론 그 전에 잘 못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만 위암 치료를 하고 나면 위가 아무래도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식사량이 좀 줄 수밖에 없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본인도 좀 조금씩 조금씩 드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장은 사실 소화 기능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고 이런 치료를 거친 후에 내가 몸을 좀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드시고 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체중이 느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건강상으로는 좋지 않은 거고요. 물론 수술 전에 적정 체중보다 너무 마르셨던 분이라면 체중을 적절히, 즉 근육량 중심으로 늘리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비만이 되면 역시 그것도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대장암이 재발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물론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 않은 사인인데요. 느는 건 또 역시 좋지 않습니다. 암 치료 후에 혈압과 혈당이 높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. 이런 경우에 약을 드시기 시작해야 될까요?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 치료 후에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한데요. 뭐 고혈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태성 고혈압 이런 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그냥 삶의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어서 혈압이나 또는 혈당 이런 게 즉 당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일반 수술 안 하신 분과 똑같은 치료를 하면 되고요. 약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. 하지만 초기에 어떤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는 달리 좀 짧게 짧게 진료를 해서 변동 사항을 좀 보고 약이나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. 그 대장암 한 번 겪으신 분들은 정말 평생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. 다시 올까 봐 어느 정도부터 안심할 수 있을까요? 대부분의 모든 암이 그렇지만 암이라는 게 치료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한 3년까지가 가장 재발이 많은 시기이고요. 5년까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장암의 경우 중에 특히 직장암,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늦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5년까지는 정말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적검사 기간을 잘 지켜서 검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. 심지어는 10년까지 권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대장암, 직장암을 포함해서요. 이런 암이, 대장암이 생겼던 분들은 대장암이 생길 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게 가족력이 됐건 본인의 환경적인 요인,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건 간에 그 요인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생겨서 치료했던 암과는 아주 별개로 또 다른 대장암, 직장암 이런 것들이 대장암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암을 전혀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보다는 대장암이 또 생길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좀 더 짧게 계속 길게 평생 하셔야죠. 대장암 환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. 대장암은 생각보다 착한 암입니다. 조기에 발견을 하면 굉장히 치료율도 높고요. 그리고 대장암의 전구병변인 선종을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해서 발견해서 잘 제거만 한다면 대장암을 90몇 프로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장암을 겪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을 때 대장내시경 검사라든지 이런 대장암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꼭 하시고요. 그리고 대장암이 이미 겪으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암보다는 착한 암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 치료를 계속 하시고 또 앞으로 다시 암이 생기지 않도록 역시나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시기 응원합니다.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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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